매주 있는 시간, 네, 눈쟁 뉴스 시간입니다. 눈쟁 뉴스. 오늘도 주마다 들어온 IT 소식. 눈쟁 뉴스. 바로 한번 가볼게요. 아, 세 번째인데도 아직까지 조금 그래요. 부담스러워. 이게 유튜브에 영상으로 쌩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용기를 좀 북돋아 주세요. 아, 넌 할 수 있어 눈쟁이 하면서.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더라고요. 아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1주차. 아, 2주차죠. 2주차지. 5월 2주지, 2주, 2주차지. 2주차 첫 소식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루머. 루머 소식이고요. 아이폰 13과 12의 외관 디자인 비교가 사진이 올라왔었어요. 이제 밑에가 밑에가 12, 여기가 12, 여기가 12, 여기가 13. 보시면 외관적으로 봤을 때 카메라 위치가 대각선으로 바뀌죠. 가로, 세로에서 대각선으로 위치가 바뀌고, 나머지 마이크 위치도 바뀌고, 후레쉬 위치도 바뀌고, 그리고 노치가, 노치 사이즈가 많이 줄어들죠. 여전히 페이스 아이디는 아직까지는 노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이게 뭐, 오피셜은 아니고 루머니까, 정확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는 별로 크게 바뀐 게 없어요. 나머지 디자인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냥 카메라랑 노치 정도만 바뀌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스 아이디 오랫동안 진짜 노치 드럽게 컸는데, 줄어든다는 거겠죠? 될 수 있다는 거겠죠? 아, 오케이. 제일 중요한 거.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줄어들지 안 들어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소식, 애플 폴더블. 크으, 접이식 아이폰. 2023년이에요. 뭐 이거는 지금 뭐, 루머를 볼 필요도 없는 수준. 2022년도 아니고, 2023년에 8인치 접이식 아이폰 출시. 정말 루머입니다, 이것도. 아니, 너무 뒤잖아? 너무 뒤잖아? 어, 좀 있으면 그 얘기도 나오겠지만, 삼성, 지금 갤럭시, 음? 어, 지플립. 지플립도 이제, 2. 이번에 3 나오고. 아니죠? 지플립 2가 아니... 지플립 1이 있었나? 이게, 이게 1이죠? 2. 아, 잠깐만 헷갈리네? 플, 플립. 지플립이 처음 나온 거잖아요. 아니지? 지플립 2 없었잖아. 지플립 처음 나온 거잖아요. 처음. 아, 헷갈리네. 지플립은 일단 첫 번째 제품이죠. 폴드 나오고, 플립 나오고, 폴드 2 나온 게 이제 폴더블 끝이죠. 그리고 이번에 나온다는 게 네이밍 맞춰가지고 폴드 3, 플립 3 이렇게 나온다는 네이밍이 붙어서 나온다던데, 여튼. 맞죠? 네. 데바데? 몰라요. 나도. 돈에 안 받아. 몰라. 여튼. 등등이 있습니다. QHD 플러스 디스플레이 또한 완벽한 16대 9의 종행비를 제공하며, 16대 9? 진짜 폴드? 약간 같은 느낌? 폴드가 아니고, 플립 같은 느낌? 플립 같은 걸로 만드는 건데, 등등. 근데 뷔, 뷔이 좀 작아지는 거죠? 좀 넓직한, 가로로 조금 더 넓직한 사이즈가 되는 거겠죠? 8인치인 거니까, 약간 폴드와 플립의 사이 제품 정도의 느낌? 뭐, 그 정도일 것 같은데. 솔직히 루머라서 크게 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삼성은 아이폰용 패널, 쿠에 따르면 삼성은 향후 아이폰용 패널과 구동회를 공급할 것이지만, 핸드셋의 터치 솔루션을 관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의 Y옥타 기술 대신, 애플은 TPK의 은나노 와이어 터치 솔루션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 하... 후... 후... 몰라, 솔직히 이거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 2022년도 아니고 23년이면 은재, 이거 물으면, 실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정보는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한 정보는 뭐가 있다? 이제 실제로 제품이 나온 것들이 더 중요한 정보다. 바로 무슨 정보죠? 아이패드 프로, 아이패드 프로 30일부터 예약 구매 가능했죠. 미국에서 예약 구매 가능했는데, 저는 뭐다? 어, 나는 지금... 어... 어, 이거 아닌데? 아이패드 보는 중이시긴 한데, 이번 새로운 갤럭시북 어떻게 보시나요? 쉿... 좀만 기다려주세요. 쉿! 좀만 기다리세요. 뒤에 다 나옵니다. 여튼, 제가 예약 구매를 하려고, 제가 30일날 예약 구매를 시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눈 뜨고 일어나니까 5월 2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예약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도착이 예정 이렇게 찍혀가지고, 지랄났는데 지랄났어 해가지고, 취소했습니다. 구매 안하고 국내에 출시되는 거를 기다려 보려고요. 하... 아이패드 프로는 5월 21일, 11, 아, 혓바닥이 왜 이렇게 꼬있죠? 11인치는 5월 22일, 12.9인치는 5월 21일에 실제 제품이 출시되는, 예약 접수가 아니고, 정확한 날짜가 나온 거죠. 근데 이제 확실한 건 아닙니다.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닌데, 이 의견을 조금 더 더해줄만한 소식도 하나 더 있습니다. 뭐다? 이것도 5월 21일입니다. 이거는 존 루이스, 실제로 구매 가능한 사이트인 것 같아요. 뭐, 무슨 사이트인지 난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가, 날짜가, 여기 왜 안 적혀 있죠? 21일이었는데, 날짜가 사라졌네요? 원래 이 이미지가, 원래 이 이미지가, 이거, 보면은, available, 5월 21일. 여기 안 적혀 있나? 빠졌네요. 그럼, 저 날짜가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겠죠? 21일로 일단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출시국에서는 5월 21일 출시가 된다. 12.9인치는, 11인치는, 5월 22일, 등등. 됐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래서 기다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원래, 이게 1차 출시국 이후에, 우리나라의 제품이 출시가 된 건 보통 한 달 정도 뒤였어요. 뭐 2차, 2.5차,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아이폰이 5G 달고 나온 가장 최근 아이폰 같은 경우는, 1.5차 출시국이라고 막 해가지고, 일주일 뒤에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뭐다? 이번 아이패드 프로에는, 5G가 들어갔다. 그럼 뭐다? 생각보다 국내 빨리 나올 수도 있겠다. 5월 말, 혹은 6월 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측. 추측이긴 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올 것 같다. 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말고, 또 소식이 하나져 있죠. 아, 우리 이번 아이패드 프로 얘기가 좀 많습니다. 크, 매직 키보드. 어? 내 지금 토사고 패드에 끼는, 내, 어? 내, 이, 어? 나, 이, 매직 키보드. 어? 이거 얼마짜리, 이거 거의 50만원짜린데. 이거 존대 비싼 건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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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환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호환이 처음엔 안 된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호환이 정확히 안 된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호환이 되긴 된대요. 되긴 되는데, 두께가 두꺼워져가지고, 좀, 으, 좀, 약간, 제대로 안 될 수 있다. 약간 닫았을 때 제대로 안 닫힐 수 있다. 뭐, 처음엔 자석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뭐, 붙지도 않네. 막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공식적으로는, 연동은 되는 걸로? 음, 이 페이지가 아닌가? 이 페이지 아닌가요? 어? 있네요. 여기 적혀 있네요. 1세대 매직 키보드는, 1세대 매직 키보드는, 리퀴드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새로운 아이패드 12.9형, 기등적으로 호환, 이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의 크기가 약간 더 두껍기 때문에, 매직 키보드를 닫았을 때, 특히 화면보호기를 정형할 때 정확하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안 닫히거나, 뭐, 약간 좀 애매한, 그런 느낌일 수 있다는 거죠. 하긴, 하지만, 되긴 된다. 공식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요. 애플 공식 페이지입니다. 되긴 된다. 어, 공식적으로 된다고, 못을 일단 받긴 받았습니다. 실제로 작동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아이패드를 구매하고 확인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 저는 11인치 아니고, 12.9인치 아이패드를 구매를 할 거기 때문에, 미니 LED 있는 거 사용할 거라서, 어, 나는 이거, 어? 아무튼, 아니야. 어차피 11인치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애초에 미니 LED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이즈적으로 차이가 없을 거예요. 12.9인치 제품이야? 이번에 미니 LED가 들어가면서, 두끼가 더 두꺼워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고, 결국에는, 이 친구는 뭐다? 저는 산 게, 문제는 없다. 음, 차세대 11인치에는 잘 맞을 거다. 라는 거죠. 여튼, 그렇구요. 이건 뭐, 크게 중요한 정보는 아닌데, 수리비 관련된다. 이번 아이패드 프로가, 부셔지면 수리비가, 699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애플 케어 플러스가 없는 경우. 기존 모델에 비해서, 50달러. 더 비싼. 별로 비싸진 거 아니죠? 애초에? 애초에 비싸진 게 아니에요. 미니 LED 들어간 디스플레이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가격 자체가, 조금 더 비싸졌기 때문에, 수리비도 당연히 더 느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해요. 뭐 이거 뭐, 크게 중요한 정보는 아니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 뭐. 애초에 애플 케어 플러스, 안 하고, 안 사고, 쓸 사람이 있긴 있습니까? 네. 무조건 사세요. 무조건 사시면 될 거 같고. 맥 관련 소식입니다. 아이패드 프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맥 관련 소식. 아이고, 우리 맥, 맥북 프로. 맥북 프로. 16인치 막. 이번에, 저번 루머 뉴스 영상이었나? 얘기를 했었죠. 근데, M1X라고 얘기가 이전에 뭐 나왔었지만, 이번에 뭐 M2라고도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M1의 차세대 프로세서가, 이미 대량 생산에 들어갔으며, 2021년 하반기부터, 맥북 프로 모델에 처음 등장할 예정. 그러니까, 하반기 뭐, 9월, 10월 뭐, 이때 쯤에 제품이 나온다는 소리겠죠. 대충. 흠, 여튼. 그때, 이게 들어간다는 거죠. 선적이 7월에 시작된다. 프로세서가? 프로세서가, 프로세서가 7월에 시작되는 거면은, 제품은, 왕본체는 진짜 하반기에 나온다는 거겠죠. 뭐, 조금 더 걸릴 것 같다. 맥북 프로. 맥북 프로 모델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들어가지만, 일단은,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거는, 아이맥. 지금 21.5인치형의 후속장만 나왔지만, 27인치, 맞나 그거? 아이, 27인치 맞나? 아니다. 30. 아, 존나 헷갈리네. 아이맥. 아이맥. 제가 아이맥을 안 쓰다 보니까 좀 많이 헷갈리네요. 원래 아이맥이 27. 27인데, 이번에 32인치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거기도 이 차세대 프로세서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다? 일단 이 프로세서가 나올 때까지는, 더 큰 차세대 아이맥은 나오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가 되겠죠. 이 프로세서가 들어간다면, 애초에 프로세서는 7월이기 때문에 선적이.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일단 좀 기다려야 된다. 좀 더 큰 아이맥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맥 소식입니다. 아이케 아이맥 소식. 아이맥 색상. 주문할 수 있는 색상 소식인데,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게, 색상. 색상이 이제, 녹색, 분홍색, 파란색 및 은색. 이 네 개 색상은, 애플 스토어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색상 같은 경우는, 애플 닷컴에서만, 온라인으로만 구매 가능.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이 네 개 색상만 판매를 한다는 거겠죠. 지금 구매는 어딨죠? 저기 새로 생긴데, 저기랑. 두 군데 밖에 없죠? 리셀샵에도, 이거하고 똑같은 구성으로 들어가려나 모르겠어요. 뭐 에이샵이라든지, 프리셉이라든지, 그런데도 똑같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공식으로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이 네 개 색상만, 아이맥 판매를 한다는 거.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소식이 없습니다. 애플이 생각보다, 별로, 크게 중요한 소식이 없고. 10. 소프트웨어 소식입니다. 소프트웨어. iOS 14.5에서, 뭐 여러가지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게이머들한테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면은, 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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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박스 시리즈의 X와 S의, 무선 컨트롤러 또는, 플스5, 듀얼센서, 무선 컨트롤러, 지원. 이게 좀,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이거 말고 뭐, 크게 중요한 거 없습니다. 아, 그리고 루머 하나 더. 에어팟 3세대가, 이번 발표 때,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얘기가 없었죠. 근데 지금 루머가 나오는 걸로는, 이제, 조만간, 조만간, 몇 주 내로, 3세대, 에어팟과, 이제, 하이파이 애플 뮤직, 애플 뮤직에서 좀 더, 고음질의 음원을, 제공을 하는 서비스를, 뭐,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네, 에어팟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올 수 있다. 에어팟 맥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벤트 때 발표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뜬금없이,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어팟 3세대 같은 경우도, 그냥 뜬금없이, 그냥, 다음, 6월달에 있는, 그런 이벤트 전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좀만 기다리시면, 에어팟 3세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아요. 이거 말고, 일단은, 뭐, 이거를 조금 더 뒷받침 해줄 만한, 하이파이 뮤직, 이걸 조금 더 뒷받침 해줄 만한, 루머, 는, ios 14.6 베타 1에서, 애플 뮤직의 하이파이 지원을 암시하는, 등등, 등등, 이것도 똑같이, 얘기가 들어간 거죠. 근데, 첫 번째 베타 빌드에서, 돌비 애트모스, 돌비 오디오, 루스리스, 무손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새로운 코드가, 뮤직앱에 추가된 것을 발견, 애플의 자체 하이파이 오디오 코덱, ALAC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뮤직앱은, 돌비 애트모스 또는, 돌비 오디오, 돌비 오디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등등, 근데, 베타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고음질의 음원 서비스를, 애플 뮤직에서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딱히, 음, 중요한 거 있구나. 우리, 미니, 미니 왜 안 나왔냐. 이번에 왜 미니 왜 발표 안 했냐 했는데, 루머, 21년 하반기까지 아이패드 미니, 미니 6, 연기. 미니 6세대가, 연기. 연기입니다. 연기. 하반기까지, 연기. 라는 소식이, 루머입니다. 나왔습니다. 공급 제한으로 인해, 새로운 저가형 아이패드가, 21년 하반기로 연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기입니다. 일단은,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지 않을까.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더 얇은 배제, 8.4인치의 디스플레이, 터치 아이디 들어가고, 라이닝 포트, 라이트닝 포트 그대로 들어가고, 솔직히 뭐, 미니, 원래, 5세대 들고 계시던 분들은, 굳이, 6세대 넘어갈 필요가 있을까, 생각 싶네요. 저 같은 사람들, 미니 5세대 있어요. 굳이? 음, 굳이? 새로 사시는 분들이라 사겠지만, 솔직히, 4세대에서 5세대 넘어갈 때는, 프로세서가 진짜, 압도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돼 버려가지고, 충분히 넘어갈 만한 건덕지가 있었는데, 5에서 6세대는 굳이? 새로 사시는 분들 아니고는, 굳이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애플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샘숭, 우리, 우리, 국뽕 샘숭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삼성의, 최초의 타이로이크 H 및, RTX 3050 Ti 노트북 발표, 오디세이! 오디세이 입니다. 어, 삼성은 오늘 게이머를 위한, 최초의 갤럭시북을 공개했습니다. 크아, 지금 갤럭시북 시리즈를, 전체적으로 공개를 했었잖아요. 전체적으로 공개를 했었는데, 갤럭시북 오디, 오디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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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세이는 이번에 발표를, 했었나요? 이번엔, 오디세이도 발표했구나. 어디서, 발표했구나. 나 발표하는지 몰랐어요. 이번에 같이. 솔직히, 북프로, 약간 메인으로 나왔었어가지고, 흠, 물론, 여튼, 이렇게 공식, 모바일 포레스 스펙도 있네요. 있는데, 크, 타이거 레이크 H를 기반으로 한, 타이거 레이크 HD, 기본이 이제, 11세대가 원래 저전력 CPU들 들어가는 모델은 계속, 출신했었죠. 1165, G7이란 뭐 등등 모델들은, 이미 많이 들어갔었는데, 여기는 H 모델입니다. 전기 많이 쳐먹고, 고성능을 뽑아주는, 그 모델이 최초, 최초? 최초가? 최초는, 아직 일단은 다른 제품에 들어간 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제품이 CPU가 들어가고, 글카, 글카도, 3050Ti를 탑재한 최초의 노트북이 될 것입니다. 크, 3050Ti 모바일 버전, 안 들어갔잖아요? 이때까지 들어간 노트북 없대요? 공식적으로 최초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최초로 들어가는 제품, 바로, 이, 우리 국내, 유일, 아, 유일하지 않죠? 오디세이에 들어갈 줄은 상상도 못했네. 아무튼, 오디세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크, 공식적으로 3050Ti, CPU 빼고는 일단 스펙이 다, 기본적으로 나온 거구나. 음, 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게이밍 라인업은, 관심이 없습니다. 난 다 빼고, 관심이 없어. 이거 말고 이제, 루머 소식도 있었죠? 이거는 아직 발표를 안 했잖아요? 이거 갤럭시 북고도 이번에 발표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갤럭시 북고 같은 경우는 발표를 안 했죠. 그러니까 북S의 후속 모델이라고, 그죠? ARM 아키텍처 CPU 프로세서가 들어가는, 후속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번에는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근데, 당장 발표를 안 한 거는, 프로 라인업이 이제, 통신 기술이 들어가잖아요? 솔직히, 이 모델의 장점이라고 하면 원래는, LTE가 들어갔었기 때문에, 저렴하게 LTE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구매하는 목적이 강했었는데, 이번에는, 5G가, 후속 모델, 그, 고가 라인업에 다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통신 기기로 쓸 매력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장점이라고 하면, 그냥 좀 저렴한 가격 정도가 있는데, 그래서 굳이 발표를 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굳이? 뭐 나중에 발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루머 상으로는, 출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해요. 나오고 있긴 한데 솔직히, 모르겠네요. 별로 별로 끌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약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갤럭시 북프로, 갤럭시 북프로 360, 두 개 모델을 출시를 했습니다. 북프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온을, 이온의 후속작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온 후속작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친구는 이온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된 모델이에요.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어, 이번에,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처음으로 들어갔죠? 원래, 삼성 모델들은 전부 다 그냥 LCD, 퀀텀 닥 리버 이전 모델들은 썼었는데, 이번에는 올레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통신 기술이 들어갔죠. 5G. 이 친구는 LTE만 들어갔나? 이 친구는 5G 아닌가요? LTE만 적혀있네. 360은 5G인데? 360은 5G인데? 왜 LTE만 적혀있죠? 내가 알기로는 북프로도 5G였던 것 같은데? 아, 아니구나. 이 친구는 LTE구나. 이 친구는 LTE만 들어갔네요. 이 친구는 왜 5G 뺐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360 같은 경우는 5G가 들어갑니다. 360. 360 모델 같은 경우는 5G가 들어가요. 360 5G에요? 360 5G에요? 360 5G에요? 응. 360 5G에요? 15.. 아니.. 아니.. 15.6형에는 5G가 왜 빠져있어요? 왜.. 왜.. 없어요? 내가 지금 눈이 이상한거에요? 아니.. 13.3형.. 13.3형에만 5G 모델이 있고 15.6형에는 왜 5G 모델 어디갔어요? 뭐야? 에? 여기도 13.3형에만 LTE가 들어갔고 15.6형에는 없네요? 아니 왜 디스플레이가 더 큰 모델에는 LTE랑 5G 안 넣어줬어요? 내가 이거를 간단하게만 보고 자세하게 스펙을 다 안 봤었는데 이게.. 이렇게.. 에? 에? 뭐임? 왜 뺀거에요?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발표는 안 보고 와가지고 왜 뺀진 못 들었거든요? 어.. 아무튼.. 없네요? 15.6형 모델에는 통신이 안 들어가 있고 13.3형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북프로는 LTE고 얘는 5G고 뭐.. 뭐하는 짓이야? 둘 다 5G를 넣을거면 둘 다 5G를 넣었든지 둘 다 LTE만 할거면 둘 다 LTE를 넣었든지 어.. 어.. 굉장히 특이하네요? 이거 뭐.. 금나누기를.. 뭐.. 있다고.. 금나누기를 굉장히 특이하게 해 놨네? 아.. 다 들어간 줄 알았네.. 네.. 아무래도 일단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전부 다 들어가가지고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는 디스플레이 HDR500 인증까지 받고 굉장히 좋게 들어갔는데 어.. 나머지 부분은 조금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뭐 일단 여기 아.. 이제 알루미늄으로 바뀌었습니다. 갤럭시 프로 같은 경우는 만일에 이온의 후속작이라고 하면 이온은 이제 막 마그네슘 화꿈이 들어갔었는데 그램 따라서 이 친구는 알루미늄이 들어가..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됐는데도 무게가 적어요. 무게가 이온 때하고 큰 차이 없이 굉장히 무게가 가볍습니다. 음.. 근데 알루미늄 넣어서 이렇게 가볍게 만들 수 있을 거였으면 마그네슘을 왜 왜 썼어요? 그.. 기존에? 이해가 안 되네? 뭐.. 그렇지 않아요? 알루미늄을 써서도 이렇게 가볍게 만들 수 있으면 마그네슘 화꿈은 기존에 왜 썼던 거야? 플라스틱 느낌 나는 거 왜 썼던 거지? 알루미늄 쓰면 고급지고 좋은데 아니면 이번에 기술이 돼가지고 이제 알루미늄을 쓰면서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생긴 건가? 아무튼 일단 그거는 실제로 제품을 봐야 될 거 같고 등등 아! 중요한 거 있구나 중요한 거 없어요 그 정도요 크게 바뀐 거는 그 정도? 이거 프로 360 같은 경우는 플렉스2의 후속작으로 보면 되죠 솔직히 후속작이라기에도 아직 반년도 안 지났는데 솔직히 갤럭시 북 라인업은 너무 잘게 잘게 쪼개는 거 아닌가 좀 약간 이.. 네이밍의 정체성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갤럭시 북 라인업 보면은 진짜 개판이야 아니 무슨 북 갤럭시 북은 그.. 어? 북이 무슨 제품이 막 이렇게 다 따로 있잖아요 플래그십이 프로랑 플렉스 이런데 솔직히 플렉스랑 프로 지금 360이라는 솔직히 말해서 거의 그냥 후속작으로 보면 되는 거고 이거 보급형 경량 이온이 이제 북 이거 거거라고 보면 되는 거고 거의 라인이 너무 잘게 쪼개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다 붙여버려 다 붙여버리고 아 그래 이번에 갤럭시 북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이거는 보급형? 제품이라고 보면 되는데 보급형 제품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건 솔직히 별로 그렇게 어그로 끌리는 모델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냥 보급형이에요 그냥.. 그냥.. 그냥 그저.. 그냥 평범한 무게도.. 무겁죠? 무게도 무거워요 무게도 무겁고 15.6인치 제품인데 1.5kg가 넘어가는 제품 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글카가 막 갯짜는 것도 아니고 그냥 mx450 가격이 저렴하겠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겠죠 오디세이는 아까 전에 뭐 게이밍 라인업으로 나온 건데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 갤럭시북 라인업은 솔직히 말해서 나는 좀.. 그래요 조금 통합을 조금 더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름을 이제 북프로로 좀 이제 정했으면 그대로 다음 제품들도 계속 좀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두 세대를 못 넘어 두 세대를 못 넘어요 그.. 그.. 노트북들이 두 세대를 못 넘어 겔탭 세컨드 모니터는 기존도 다 호환이 가능하지 않았나요? 애초에 그 소프트웨어 지원이라서 되지 않나요? 이거는 뭐 그냥 북 여기도 되는 거고 오디세이 해도 되는 거고 다.. 다 될 텐데? 애초에 소프트웨어 지원이라서 이건 근데 이전부터 됐잖아요 이번에 추가가 된 게 아니고 원래.. 원래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플로 따지면 사이드카 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겔탭이랑 세크노스 그린 해가지고 듀얼 모니터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음.. 그런 기능이에요 대충 그렇습니다 이번에 갤럭시 북 나오면서 추가된 소프트웨어 생태계 얘기가 나온다고 루머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생태계에서 솔직히 기본 추가된 거는 띵스 띵스 추가된 거랑 이것도 이번에 추가된 거였네요 버즈.. 스마트폰.. 뭐야 노트북에 이거 열면 연결되는 거 뜨는 거 원래 있었던 거였나? 일단 띵스 추가된 거는 알고 있어요 나머지는 솔직히 윈도우 연결 기능 원래 다 있던 거였고 아무튼 지금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 겁니다 휴대폰하고 연결해서 쓸 수 있고 한데 이게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 그 기능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체.. 자사 기능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죠? 조금 애매합니다 그거말고 이제 중요한 이벤트? 갤럭시 북 프로가 나왔는데 좀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좀 핵심적인 이벤트를 합니다 갤럭시 북 프로 360과 프로를 사전 구매하고 한 달 살기 실제로 구매를 한 다음에 이 이벤트를 신청을 하면 한 달 동안 사용 뒤에 제품 반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납하고 결제한 금액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뭐 멤버십 포인트 등은 뭐 아니긴 하지만 결제 금액은 그대로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무료로 새 제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빌리는 게 아니고 진짜 산 거를 그냥 반납하는 거예요 산 거를 근데 이게 진짜 새 제품이 오는지 모르겠어 새 제품이 오는 거겠죠? 이거 신청을 한다고 해도 신청을 하면 그 우리 그 스마트폰은 빌려 쓸 수 있잖아요 갤럭시 딜리버리였나 스마트폰은 빌려 쓸 수 있는데 그것처럼 그냥 대여용 제품을 쓰는 건지 새 제품을 쓰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쵸? 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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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리버리 두 개 딜리버리는 배송해 주는 거고 투고는 가서 하는 거고 근데 이거 신청하고 이런 걸 봐서는 새 제품 아닐 거 같기도 하고 뭐 정확하게 적혀있지가 않아 가지고 새 제품인지 아닌지 근데 내가 봤을 땐 새 제품 아닐 거 같아요 처음은 새 제품일 수도 있겠죠? 첫 시연자라면 거의 아무튼 여기 적혀있나? 다 알겠다 뭐 안 적혀있네요 새 제품인지 아닌지는 안 적혀있어요 결제에서 구매를 파는 거니까 새 제품 아닐까요?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도 새 제품일 거 같거든요 결제에서 구매하는 거니까 이거 완전 은행 아니야 새 제품이면 새 제품 사서 중고 100% 받는 거면 근데 개이득이긴 하지 나도 할까? 아 근데 난 필요가 없어가지고 굳이 노트북이 있어도 내가 막 쓰는 사람이 아니라 리뷰용으로 이거 사서 하기에는 욕 처먹을 거 같음 아니 아니 유튜버가 이걸 빌려가지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근데 그런 거 생각해서 한 거 아닐까? 하하 하하 원래 유튜버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왜? 국룰이거든 국룰이에요 그런 거 원래 컨텐츠 뽑았으면 그거는 먹죽해야 돼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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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어 음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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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라서 나중에 시간 남으면 해 볼게요 시간 남으면 하하 일단 이거 말고 이거는 좀 나온 지 된 소식이 있는데 어우 너무 이쁘시네 엘라폰이 떠거져서 자동으로 V라이브가 꺼졌다고 하십니다 네 갤럭시 이게 뭐였죠 S21 울트라 S21 울트라를 이용해서 V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발열로 꺼졌다고 합니다 크으 S21 울트라 울트라 프로세서가 뭐 들어갔죠 아 예 우리 샘숭의 엑시노스 2100 엑시노스 2100 2100 들어갔죠 이번에 엑시노스 2000 저거 이거 들어간 제품들이 발열이 심하다는 얘기가 참 많아요 참 많더라구요 그 전에 제품들은 솔직히 오히려 9버전 제품들이 발열이 더 적다는 얘기들이 훨씬 많습니다 S21 쓰는 사람들 발열이 더 많다고 왜? 스냅드래곤이었거든 S20 시리즈는 폴드도 그렇고 등등 다 스냅드래곤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엑시노스로 돌아왔죠 21 나오면서 발열이 많다는 얘기봤는데 저렇게 이제 V라이브 방송하는데도 꺼지고 앱 하나만 쓰는데도 막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발열은 좀 어? 언제쯤 발열이 해결될까? 고민이네요 그 좀 그거 해요 기대가 되네요 그 AMD에 합작되는 프로세서가 나오면 해결이 될라? 될라나? 쓰읍 음 이거 말고는 이제 소송 관련 얘기가 있습니다 카메라 S20 시리즈들 S20 라인업 이번엔 21이 아니에요 20쪽이에요 20쪽 시리즈들 전부 다 카메라 쪽이 압력 없이 저절로 이게 카메라가 파손이 된대요 어? 그냥 부셔진데? 이게 그냥 그래가지고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소송 소송 그것도 있어 소송송장? 소송? 뭐 뭐라고 소송장? 뭐 이런것도 있더라고 여기 막 있어요 뭐 여기 있더라고 이게 왜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있더라고 이렇게 막 부셔진 거 이런거 가지고 박살이 나더라고 막 다 박살이 난 급림들이 많더라고 누가 보면 무슨 송곳으로 찍은 줄 알겠어? 이게 터진데 그냥 이렇게 카메라가 근데 이제 20년도 모델들 S20 쪽 라인업들이 그렇다는데 나는 괜찮아요 나 울트라 잘 쓰고 있어요 S20 울트라 폴드 고장 나가지고 S20 울트라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이 울트라 개 같은 거 초점 안 맞는 그때 초창기 때 문제가 있었잖아요 초점 잘 안 맞는다고 아직까지 그래요 소프트웨어 해외웨어를 불가능한 거 같아 내가 봤을 그냥 하도 여적인 문제 같습니다 초점이 드럽게 안 맞아요 아 뭐 QR코드 찍으려고 하는데 한 5초 정도 걸려요 초점 잡는데 QR코드 초점 잡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거 말고 이제 좀 큰 소식이라고 봐야겠죠 삼성페이 이 NFC로 전면 전환 크 NFC로 NFC 원래는 이제 삼성페이가 MST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마그네틱 보안정성 방식을 순차 중단한다고 합니다 어 NFC에 이제 조금 더 힘을 쓰겠다 MST를 빼고 뭐 하겠다 근데 애플페이가 NFC 방식 아닌가요 어 애플페이가 NFC 방식인데 저번에 무슨 단말기 뭐 수수료 문제도 있었지만 뭐 단말기 놓는 거 이런 거 얘기 때문에 에서라도 그때 들어오기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NFC로 전환이 된다면 이제 애플페이가 들어올 환경이 조금 더 구성이 되겠죠 그리고 애플페이가 지금 된다는 얘기 될 거라는 얘기들 루머들도 계속 들리고 있고 막 이런 걸 하면은 애플페이도 곧 있으면 이번 년도 안에 국내에서 쓸 가능성도 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보다 음 싶어요 올 하반기 갤럭시 스마트폰 제품의 NFT 차기 갤럭시 스마트폰부터 MST 방식을 중단하고 NFC 방식으로의 전면 전환 그냥 아예 그냥 빼버리고 차기 갤럭시부터 어 근데 이제 NFC가 안 되는 매장들도 있지 않나 MST 방식의 의존도가 높은 국내 모델은 한시 유지하되 매장용 NFC 결제단말 보급에 맞춰 전환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예상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속도가 붙을 것 같다 검토 국내 유통 모델에만 MST와 NFC 무선 충전 안테나 통합 모듈 아 국내에는 여전히 MST 넣고 글로벌 모델에는 별도의 NFC 안테나만 탑재 글로벌에선 아예 그냥 빼버린다는 소리네요 MST를 그걸 이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아직 그래도 국내는 M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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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T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빨리 NFC 방식이 조금 되어버려 가지고 강제로 카드 단말기들을 싹다 그냥 바꿔버려 NFC 들어가 있는 걸로 좀 이번 인증 소식입니다 갤럭시 G Fold 3 갤럭시 G Fold 2 차기 지폴드가 25W 충전기가 함께 제공이 됩니다. 근데 지폴드2가 폴드1의 15W 충전기에서 25W 충전기로 바뀌었죠. 더 업그레이된 게 아니고 똑같은 25W 충전기 그대로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뭐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그냥 그대로 어차피 떨어뜨리지는 않을 테니까 당연히 그대로 가겠다는 소식이고요. 이번에 전부 지폴드, 지플립 소식입니다. 지폴드 배터리며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배터리가, 배터리가, 배터리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지폴드3의 배터리 용량을 4380mAh 또는 4400mAh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지폴드2가 4500mAh입니다. 그러니까 100mAh 정도가 까진다는 소리죠. 근데 이제 배터리가 까지면 장점은 가볍고 얇아지겠죠. 뭐 배터리 효율을 늘리지 못했다면 사용시간이 떨어질 거고 효율 자체가 늘어가지고 내린 걸 수도 있죠. 외관을 위해서. 근데 그거는 이제 모르기 때문에 실제 제품이 나와봐야 알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 말고 루머 또 나오는 거. 암어스킨. 크. 암어스킨과 암어레이어. 가보스킨과 가볼레이어. 번역을 한 게 있어. 암어스킨. 암어. 아, 이거 영어가 아니네요. 허허허허허허허. 암어스킨과 암어레이어라는 특허. 특허 상표권. 상표권이 제출이 됐습니다. 4월 30일이죠. German. 독일. 두 번째. 세컨드 랭귀지. German. 일단 좀 강화하는 그런 거겠죠. 디스플레이. 이번에 뭐 G폴드나 그런데. G플립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보호나 이런 거용으로 사용할 만한 기술이 들어가지 않을까 추측. 하는 거겠죠. 일단 디스플레이 자체가 약하긴 하잖아요. 기존에 그냥 유리로 완전 글래스로 돼 있는 것보다는 얇은. 굉장히 얇은. 울트라스틴 글래스라든지. 아니면 우리 후라스틱.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조할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아닐까. 싶어요. 스킨 같은 경우는. 아무튼 둘 다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기는 뭐 얘기 나오는 건. 초강력 프레임으로 현재 삼성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프레임 보호보다. 가볍고 얇을 가능성이 있다. 아이폰에 이제 티타늄 인가요? 이번에 들어간 게. 테두리가. 대딴딴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은 좀 경쟁. 될 만한 프레임이 아닐까. 추측. 추측이 되네요. 이거는. 일단 중요한 건 아닙니다. 대충. 이제 뭐 저런 걸 준비하고 있다. 뭔가가 있다.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조금 보여드릴 것 중에. 중요한 겁니다. 삼성 소식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나와라. 가장 중요한 소식. 지폴드와 플립3의 유출입니다. 이거는 오늘 유출이 나왔어요. 오늘. 이거는 뭐 다른 데서도 정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유출이 나왔습니다. 거의 공식 정보 유출이에요. 이건 루머 수준이 아니고. 공식 정보 유출. 음. 지폴드. 지폴드3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일자로 막혔습니다. 일자. 나 폴드 어디 갔냐? 나 폴드 어디 갔어? 내 폴드! 내 폴드! 내 폴드! 보시면 원래 폴드1. 폴드1 카메라가 이런 식. 폴드1 카메라가 이런 식이었고. 폴드2가 카메라가 이런 식입니다. 지금 초점을 왜 못 잡아? 이런 식인데. 폴드1이랑 이제 2랑 합친 느낌으로 바뀌는 거죠. 폴드1이랑 2랑 합친 느낌. 동글동글한 카메라와 일자 느낌을 합쳐버린.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폴드3네. 뒷면이 이렇게 생겨먹었고요. 전면 같은 경우는 이제.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였나? 언더 카메라 디스플레이였나? 디스플레이 밑에 카메라 넣는 거. 미래 기술이라고 하는 노치를 완벽하게 없앨 수 있는 그 기술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여 루머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를 봤을 때. 여기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여기. it's the first foldable with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이 기술 사용된 폰이 있죠 뭐 GTA 뭐 라든가 등등 있는데 보통 기술 성숙도로 봤을 때 지금 봤을 때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 보인다 카메라 품질도 그리고 디스플레이 자체도 여전히 옆으로 봤을 때 잘해 보이고 그런데 얼마나 기술을 발전시켰길래 벌써 삼성에서는 기술 성숙도가 어느 정도 되지 아닌가?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아니야 넣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그냥 대충 넣는 것 같아 이 카메라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냥 넣었을 가능성도 있다 별로 한 99% 만족해야 사람들이 만족한 수준이라면 한 95% 완성이 됐는데 넣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은 하긴 합니다 여튼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디스플레이 밑에 카메라를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펀치홀도 없이 완전 디스플레이가 풀로 다 보이는 거죠 근데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밑에 이 밑 어딘가에 여튼 지금 있고 S펜 S펜 지원하는 거는 루머로 계속 나왔었죠 근데 S펜이 노트처럼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고 지금 보시면 펜이 좀 크죠 펜 자체가 그냥 커지고 밖으로 빠져나오는 구조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그냥 덜렁덜렁 케이스에 꼽아서 다니거나 아니면 따로 들고 다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이패드 아이패드 프로 같은 데처럼 펜을 제품에 자석으로 붙여서 다닐 수 있는 건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이거는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붙여서 나오는 걸로 나와야 좀 낫지 않을까 근데 갤럭시 탭 같은 경우는 못 붙이죠 갤럭시 탭은 제품에 붙나? 안 붙지 않나? 펜이? 갤탭 안 붙지 않아요? 갤탭 붙어? 갤탭이 붙었나? 펜 붙어? 갤탭은 내가 안 써봐서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아 갤탭 뒤에 붙는다 뒤에 붙는다 위에 안 붙어가지고 헷갈렸네요 갤탭 뒤에 붙는다 맞다 갤탭 뒤죠 여기 붙죠 측면에도 붙어? 아니 그래? 갤탭 개쩌네? 갤탭 개쩌네? 갤탭도 한 번 사볼까? 올레드도 들어가는데 위도 붙어? 아? 근데 충전은 안 돼요 아? 충전은 후면에만 되고 옆에도 붙긴 붙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난 그 몰랐어 나한테 탭을 시험용으로 잠깐만 써봤었어가지고 그때 김블루가 광고로 그때 들고 왔을 때 잠깐 써본 게 다라서 제가 몰랐습니다 무지했어요 여튼 굉장히 그게 중요한 그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각진 느낌 그대로 약간 폴드2보다 더 각진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뒷면에 여기 라인 빠진 거 보시면 여기 여기 각이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여기 떼기겠다 떼길 것 같아 각이 적고 G플립 같은 경우도 진짜 각이 엄청나게 지게 나옵니다 G플립도 저도 있습니다 히히 저 삼성 좋아해요 나 폴더블 다 들고 있다 나 다 들고 있다 나 G플립 광고도 했었다 삼성 G플립3 폴드3 광고 아무튼 다 들고 있는데 이번에는 엄청나게 각이 각 보세요 각 칼각이야 거의 모포예요 모포 각이 오지게 지고 여기 봐 루머 렌더링 나왔던 거는 카메라 따로 디스플레이 따로 이렇게 반반 느낌이었었는데 통짜로 이렇게 디자인이 돼있습니다 통짜로 컬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금색 이런 것도 있고 다섯 가지 정도로 일단은 보이네요 좀 무난무난한 색상이 아니고 전부 다 약간 톡톡 튀는 것밖에 없네 이게 그나마 블랙에 가까운 거 같은데 여튼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큽니다 전면 디스플레이 마음에 들죠 카메라는 두 개 그리고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플래시 숨겨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커지는 거 보냈는데 가로로 이 정도 크면 이렇게 메시지 보는 것도 무리 없고 괜찮을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진짜 영상으로 유출이 된 거예요 이제 정보를 보시면은 스냅드래곤 888이나 888 플러스가 들어가거나 혹시나 엑시노스로 들어가면은 2100이나 2200 2200은 이제 AMD 같이 커스텀해서 들어가는 거 안드랑 협업해가지고 만드는 엑시노스 2200 그거 중에 하나일 것으로 예상 프로세스는 뭐 그건 대충 다 예상 가는 거니까 되는 거고 무게는 디폴드가 전작보다 30g이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전작이 얘가 282g 얘 무거워요 무거운데 30g 정도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뭐 아까 전에 배터리 줄은 것도 루머가 만일에 맞다면은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된 거겠죠 그리고 내 외부가 120Hz 디스플레이 이거는 내 외부 120Hz 디스플레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내 외부 120Hz 디스플레이가 있다고 하는데 The Galaxy Z1 will be first foldable dual 120Hz 디스플레이 크으으으으으응 듀얼 전 안에 밖에 전부다. 지금은 안에만 120Hz고 밖에는 60Hz 이거든요. 전면, 밖에 전부다. Z4 플립은 120Hz 플립 120Hz 안 들어갔었죠. 근데 플립도 120Hz가 들어간다고 해요. 크 120Hz 고주사율 너무 좋아요. 고주사율 난 너무 좋아. Z플립 같은 경우는 램은 12GB에 스토리지는 256GB로 예상이 되고 나머지는 더 없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도 크게 중요한 거 없네요. 스테레오 스피커가 합제될 예정이라고 해요. 스테레오 모노였죠? Z 폴드는 솔직히 단점이 너무 많았어요. 폴드가 아니고 플립은 단점이 너무 많은 게 얘는 일단은 모노 스피커에다가 얘 USB 3.0이 아니고 2.0이었나? 그래가지고 이거 그거 안 돼. 그 디스플레이 뽑는 거 안 돼요. 이걸로 디스플레이 출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60Hz에다가 방수 안 되는 건 방수는 당연히 안 들어갈 것 같고 이번에도 아니 플립 말고 폴드 폴드 내 외부가 120Hz라는 소리입니다. 플립은 아니에요. 플립은 얘기 없어요. 폴드 플립은 그냥 120Hz만 근데 애초에 외부에 120Hz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필요도 없지 않아요. 그 조그만 디스플레이에 뭐 120Hz 들어가서 뭐 하게요. 그걸 뭐 서핑하는 것도 아니고 알림 보고 카메라 찍는 게 전부인데 카메라 찍을 때 120Hz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그건 뭐 의미도 없잖아요. 외부에 그 조그만한 디스플레이로는 의미도 없잖아요. 플립은 맞잖아요. 아니 폴드는 폴드는 120Hz 폴드는 전면 전부 다 듀얼 120Hz를 하잖아요. 전면 밖에 내부 외부 전부 다 120Hz 폴드는 폴드3는 대충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소식 중에 하나죠. 이건 유출이기 때문에 99% 정확하다. 99%? 거의 100%라고 봐야죠. 100% 여기 나온 것들은 정확한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애초에 영상 자체가 홍보 영상 자체가 유출이 된 거기 때문에 일단 공개 예상은 7월 공개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언팩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8월이었죠. 진행을 했던 게 근데 조금 빨리 7월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폴드2 같은 경우는 9월달 발표했었어요. 9월달 근데 이제 생각에 뭐 일단은 7월에서 9월 사이 정도 뭐 로 예상이 되는 거죠. 여튼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중요한 거는 워치가 되게 우리 워치 갤럭시 워치 4 및 액티브 4 액티브는 원래 2였었는데 이번에 워치랑 네이밍 맞춘다고 그냥 4로 나온다는 얘기들이 있죠. 워치 및 워치 액티브 가장 중요한 거는 운영체제 OS 버리고 새우 운영체제 들어간다는 루머가 가장 크죠. 본인들 타이젠 운영체제 버리고 구글에 웨어 OS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연동성을 좀 더 강화할 수가 있겠죠. 스마트폰이랑 뭔가 연동해서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더 강화를 해서 앱들도 솔직히 지금 타이젠 전용으로 앱 나온 것들은 퀄리티 구린 게 너무 많거든요. 기본 앱들을 제외하고는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게 진짜 옛날 무슨 XP 윈도우로 다니면 XP 때 쓸만한 그런 수준의 음?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앱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좀 더 퀄리티 높은 그런 앱들 그런 게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 말고 이제 당뇨병 모니터링 센서 내장 피를 뽑지 않고 사용자의 혈당 수치를 확인할 수 있을지 정말 이거 건강 관련 좋습니다. 이 워치 쪽은 건강 관련 나 워치 어디 갔어? 나 워치 계속 최근에 끼고 가는데 나 사라졌어요. 아까 전에 샤워한다고 내가 잠시 뺐는데 저는 이제 워치3랑 액티브2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액티브랑 워치를 쓰고 있거든요. 여튼 이거 말고 색상 같은 경우는 플립과 폴드랑 동일하게 적용될 점막 이러가고 디자인은 비슷 워치 액티브4는 전자크2처럼 물리 베절링 빠지고 가상 베절링 워치4는 전자크2와 유사한 물리 베절링 적용할 점막 솔직히 근데 난 왜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거 처음에 따로 출시하는 건 난 이해조차 안 갔거든요. 마치 후속작인 것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출시했었잖아요. 같이 이렇게 출시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해조차 안 갔는데 그나마 이번에는 같이 나온다는 거니까 라인업을 따로 잡는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저럴 필요가 있을까 싶네 여튼 그렇습니다. 배터리 용량 늘어난다 프로세서 좋아진다 생각보다 출시가 빠를 것 같다 원래는 8월경 노트 시리즈와 동시에 선보이는 게 일반적 근데 올해 2분기 이전에 출시 된다고 주장하며 예정보다 한두 달 정도 빨리 출시될경 알렸습니다. 갤럭시 Z 폴드 및 플립도 7월경 발표 진행 8월에 공개된 작년보다 1일 정도 일정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거랑 같이 발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7월달에 플립이랑 Z 폴드랑 워치랑 워치 액티브 이렇게 4개의 제품을 같이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7월달에 이거는 좀 기다려보면 금방 진짜 나오겠네요. 뭐 이 정도? 모바일 쪽은 대충 이 정도 소식일 것 같고 모바일 말고 보여드릴 거 이거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컴퓨터 사용하시는 분들이면 게임하시는 분들이면 얘기가 좀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임 성능 문제를 인정합니다.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최근에 두 개 KB5001330이랑 KB500842 요거 두 개 요 두 개가 패치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게임 프레임이 떨어지고 막 문제가 있었었다. 이거 막 지우고 그래라고 했거든요. 엔비디아는 공식적으로 막 지우라고 얘기를 했었고 공식적으로 이런 업데이트를 제거할 것으로 제한 암드가 설치 암드 하디웨어가 설치된 PC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등등이 있었는데 공식적으로는 해결은 됐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뭐 수동으로 지우진 않아도 알아도 이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솔직히 드라이버 이런 문제가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고 좀 이제 큰 소식 PC 쪽에서 큰 소식이라고 하면 암드 CPU 소식이겠죠. 암드 CPU 취소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플러스 젠3 플러스입니다. 지금 젠3가 나온 거고 젠3 플러스 나오고 젠4 나올 거였는데 젠3 플러스가 취소됐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확정은 아니고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니고 뭐 젠3를 리프레쉬해서 낸다는 소식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솔직히 젠4 지금 인텔 12세대가 망했... 좀 망했다고 말하기 그런데 망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망했지. 솔직히 말해서 성능적으로 많이 좀 많이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젠3만으로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젠3 플러스로 시간 끌기보다는 그냥 아예 DDR5 플랫폼을 지원하는 DDR5로 아예 넘어가는 젠4로 바로 넘어가겠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텔 12세대 같은 경우도 DDR5로 나오는데 빨리 나오잖아요. 이번 연도 말해서 내년 초에 나오는데 젠4 같은 경우는 내용 나오는 게 내년 말입니다. 내년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정을 조금 더 땡기려면 젠4 일정이 젠4에 조금 더 개발을 박차를 가야 조금 더 많이 땡길 수 있겠죠. 일정을 DDL5 싸움에서는 인텔이 조금 더 시간을 먹을 수 있는 거니까 12세대가 나오면 그래서 취소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루머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거의 반 확정이지 않을까 그냥 리프레쉬로 때우고 그냥 젠4로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젠4 소식 젠4 나온다. 다른 거 섞여 있네. 이렇게 5홀 취소된 라파엘 그리고 라파엘 같은 경우는 인텔 12세대하고 독일하게 빅리틀 구조죠. 빅리틀 그거는 PC도 이제 다 빅리틀이야 PC도 다 빅리틀이요. 근데 이제 인텔하고 마소가 스케줄러 좀 닦아 놓으면 그 뒤에 AMD가 들어가서 꿀빠는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빅리틀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일반적인 PC에는 CPU 코어가 다 똑같아요. 1코어, 2코, 3코어 코어별로 각자 다른 게 아니고 다 똑같은 코어가 들어갑니다. 다 똑같은 코어가 들어가는데 모바일 CPU들 같은 경우는 전력 전력을 좀 아낄려고 전력을 많이 빨아먹지만 성능이 잘 나오는 코어와 전력을 저전력으로 좀 효율성이 좋은 코어를 따로 이용해가지고 이제 상황에 맞게 활용을 해서 돌리는 그런 구조로 프로세서가 제작이 돼 있는데 PC 같은 경우는 저전력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솔직히 뭐 빅코어라고 따지면 되겠죠. 그냥 다 박은 건데 이번에는 빅코어, 리틀코어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데스크톱 PC에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 모바일 노트북에 들어가는 거에도 다 활용을 할 수 있고 뭐 데스크톱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쿨링에 덜 신경을 쓸 수 있게 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C 자체들을 좀 더 PC들을 작게 작게 만들고 할 수 있는데 개발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가장 문제는 빅리틀이 이전에 한 번 나왔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인테리였나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윈도우 스케줄러가 개똥망이라서 빅리틀이 이제 스케줄러를 정말 잘 짜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게임할 때는 빅코어는 게임앤만 할당하고 리틀은 백그라운드 이런데만 자동으로 할당이 돼가지고 사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개판인 거예요. 그렇게 할당이 안 되고 게임하는데 리틀코어가 막 돌아가고 백그라운드에 빅리틀 빅코어가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 스케줄러가 개판이라서 수정으로 그래서 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두 회사 모두 빅리틀을 사용하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좀 힘을 써서 스케줄러를 좀 제작을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여친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는 드라이버 채굴락 드라이버가 배포가 됐다고 합니다. 새 드라이버 발표 466 466.27 지포스의 466.27은 이제 그 해시리미터가 채굴락이 걸려있는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번 이제 가지고 있는 제품들에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5월 중순부터 출시되는 그 친구들 그 친구들 이후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해시레이트 즉 암호화폐 채굴 효율을 10% 제한한다. 일단은 지금 글카 가격이 오르는 것들을 이렇게 채굴락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그거 말고도 또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치아코인이라고 제가 코인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치아 치아코인 치아코인 이거는 이제 저장장치를 이용해서 채굴을 하는 코인입니다. 저장장치를 이용해서 치아 네트워크라고 코인이 있습니다. 이 친구 때문에 중국하고 일본에서 저장장치를 다 빨아간다. 다 판? 다 막 흡수를 해간다 했었는데 이번에 갤럭시에서 채굴용 SSD 제품에 대한 보증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글카 AS 거부가 아니고 SSD AS 거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상장했다고 하던데 상장을 했대요. 근데 나 여기는 지금 없거든요. 크리프토 마켓캡 5월 3일 오늘부터 상장을 했다고 하던데 치아 이 친구를 치아 암호화폐 채굴 소식 SSD 가격 치아 스토리지 기반 암호화폐가 5월 3일부터 거래 근데 파밍이 허용되면 그냥 채굴이 허용되는 건가 5월 3일부터 아무튼 여기에는 이제 뭘 등록된 그건 없거든요. 가격도 없어요. 가격도 없어. 가격이 없어. 판매하는 데가 없으니까. 채굴 오픈인가?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거 말고 눈깔 뒤집혀가지고 국내에서 파는 코인 시아코인이라고 있거든요. 이거 가격 오르는 건 진짜 말도 안 되겠네. 시아 이거 소식 나왔을 때 국내 어피트에서 이거 가격이 올랐어요. 시아? 시아코인. 무지성. 진짜 무지성. 진짜 얼마나 코인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없는 무지성으로 하냐면 이름만 비슷하다고 오릅니다. 물론 시아코인도 스토리지 관련이긴 해요. 이건 클라우드 쪽으로 알고 있는데 스토리지 이 친구도 스토리지 관련이긴 한데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거든요. 관련이 없는 코인인데 이름 비슷하다고 얘가 올랐어요. 이거는 코인 영상에서 얘기를 했을 텐데 여기에 이거 올랐던 게 저거 소식 나오고 오른 거거든요. 그치.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코인 시장 정말 무지성이 많다. 아까 전에 채군락 채군락 얘기하고 아 하나 더 있구나. 3080Ti 얘기도 있긴 한데 3080Ti 얘기는 굳이 할 필요 없겠죠. 어차피 지금 못 쌓아요. 30 40 시리즈 4000번대 시리즈는 2022년 4분기까지 출시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다 2023년 이후에 출시가 된다는 소식하고 똑같죠. 솔직히 3000번대 지금 채굴로 꿀 빠는 거니까 꿀 계속 빨아야죠. 이거 1000번대도 이지랄 했거든요. 1000번대도 채굴 때문에 뭐다 우리 황 회장님이 2000번대를 한참을 안 내고 1000번대 채굴로 개꿀 빨았다. 이번에 3000번대도 꿀 빨겠다는 거죠. 이거 그냥 그냥 꿀 빨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4천번대는 기대하지 말라는 아직까지는 그런 소식입니다. 채굴락하고 이제 얘기가 조금 이어지는 부분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더리움 하드포크가 얼마 안 남았죠. 7월입니다. 7월 런던 하드포크 런던 하드포크 7월 중순 진행 재밌는 거 채굴을 하지 못하시는 분 채굴 게임이 있습니다. 채굴 게임 채굴하지 못하시는 분 채굴을 체험해 보시려면 채굴장 게임이 있어요. 크립토 마이닝 시뮬레이터 채굴도 하고 코인도 사고 팔고 할 수 있습니다. 4월 25일 날 나왔네요. 커뮤니터 졸이 거기서 만든 게임이에요? 그래? 난 몰라. 근데 나중에 게임 한번 해볼까요? 네 대충 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하는 거가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마지막 채굴 관련해 제가 지금 준비를 막 해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 백억쟁이 아니 백억으로 아니 코인으로 백억 만들기 그분이 영상을 올려줄 테니까 그분 영상을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오늘 뉴스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받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아우트로 나오지 않지만 잘 가세요. 다음 뉴스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